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늙은 이준석, 유승민이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승민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폄훼하더니 이태원 사과와 관련되어서는 한덕수 총리의 경질과 이상민 행한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두고도 비아냥거렸고 지난 10일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당이 나서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히 유승민이는 최근 페이스북에 헌법조항을 올려대고 있는데 이런 유승민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심하고 유승민 때리기에 나섰는데 이와 함께 김행 비대위원도 유승민과는 동지가 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전용기 MBC 동승 거부 방침을 두고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며 동조한 자신을 김근식이가 공개 저격하자 이른바 김종인계 그리고 유승민계를 겨냥한 융단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의 자유만 있고 취재 거부의 자유는 없다. 그게 공산주의가 아닌가라며 민주주의에는 언제나 반대의 자유가 있다. 공산주의 북한을 잘 아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잡탕이 되다 보니 어쩌다가 저런 사람까지 당에 들어와 당직까지 했나 상전으로 모시던 김종인이가 나갔으면 같이 따라 나가는 게 이념에 맞지 않나 어차피 공천도 안 될 건데 뭐 하려고 당에 붙어있냐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전날 김근식이가 홍준표 시장의 강변을 확대해석하자면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을 연상케 하는 과도한 억지라며 대통령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무조건 옹호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받아친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아예 이참에 김종인계와 유승계를 아주 박살내겠다는 각오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갔는데 김근식이가 지난 2년 동안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해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내 친김에 한마디 더 해야겠다며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면서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온갖 사람들이 당에 유입됐고 당이 잡탕이 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들은 막하는 공천, 막천으로 총선 참패 후 당의 주역들을 내쫓고 지나가던 과객들을 들여와 과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본소득까지 당의 정강정책에 끼워 넣어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지금 당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온갖 잡동산이들이 준동을 하니 당이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 비대위에서 할 일은 정강정책을 다시 고쳐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잡동산이들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정당이 되어야 당이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추가로 또 글을 올리고 나는 보수 순열주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을 이젠 정리하자는 거다. 잡동산이는 이제 필요 없다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보수라면 용인한다면서도 민주당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갈대없어 들어온 사람 주군의 등 뒤에서 간을 꽂은 사람 문재인 찬양하다가 총선 때 통합명분 내세워 다시 기어들어온 사람, 얼치기 자파 행세로 국민과 당원들을 효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도 보수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에서 경제민주화를 띄웠고 2016년 민주당 총선을 지휘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옛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내가 탄핵돼 당의 요청으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당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며 너희들이 적과의 내통으로 탄핵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유승민이를 겨냥한 직격탄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선 당시 너희들은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고 얼마나 혹독하게 나만 공격했나 우리 당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고 매일같이 떠들지 않았나라며 그런 짓 하고도 내가 살린 이 당에 아직도 빌붙어 있나 그때 대선 득표 24%라도 얻어서 당을 존속시켰기에 지금 이 당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김종인, 유승민계는 당에서 꺼지라는 겁니다. 김종인계와 유승민계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도 유승민이를 겨냥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승민이는 같은 동지도 아니고 유승민이 적어놓은 당원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어제인 11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윤석열 전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과 그 졸개들을 겨냥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유승민과 그 졸개들을 향해서 동지가 될 수 없다, 독이 든 화살을 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조강특위가 사고 당협위원장을 모집하는 것은 친이준석께 속가내기라며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조강특위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로서 저희는 묵과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도 잘 되라는 쓴 소리인지 아닌지는 다 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서 강아지는 문재인의 풍산계 파양 사건을 비유한 단어로 보입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유승민이는 초지일관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쓴소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당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유승민이는 야당 대표인지 착각할 정도인 언사들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같은 동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유승민이 저거는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즉 당원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뭐 사실 유승민이가 그간 보인 행각을 보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선존도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의 지지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에 힘입은 바가 큰데 역선택에 의지해서 내부 분탕진이나 치는 자를 어떻게 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원 자격도 없는 유승민이는 어서 빨리 제명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왕희 윤리위원장은 좌고 오멸하지 말고 지체 없이 윤리위를 소집해서 유승민의 내부총질 분탕질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유승민이도 본인 정체성에 맞지도 않는 정당에서 또 아리 틀고 설치되지 말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본인의 꿈을 펼쳐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